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강력한 군사대국이며, 뛰어난 기술로 선진국들조차 깜짝 놀랄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쪽의 국가와 그 너머에 있는 대륙국가의 핵미사일들이 그것이죠. 이런 상황에 아직 우리나라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는 있어도 요격할 능력은 없는 상황이라, 스스로를 혼자 지킬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강력한 핵무기들을 갖추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6년 이런 우리의 상상을 좀 더 현실적인 구상으로 작성해 발표한 미국의 보고서가 있어 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누구보다 핵전략에 있어 정통한 미국의 1급 전문가가 쓴 글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가공할 핵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무시무시한 핵전쟁 없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4월 5일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쪽 국가에서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때보다 더욱 발전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개발하고 있어 갈수록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이 되는 것은 적어도 20만 30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대륙국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고 현재는 미 본토마저 이 미사일들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2016년 4월 미국의 과학자연맹 FAS의 회장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찰스 퍼거슨의 높은 권위 때문입니다. 퍼거슨은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했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이후 미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유명협회의 핵정책 담당 국정역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입니다. 즉 찰스 퍼거슨은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핵전략 분야의 정통한 1급 전문가라는 말인데요. 그가 작성한 한국의 핵무장 관련 보고서는 비공개 문서로 떠돌다가 NP-12 확산정책 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퍼거슨은 한국의 핵무장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핵분열 물질들을 준비해 주었다가 먼저 외교적 압박을 위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대륙 국가에게 하여금 북쪽 국가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 목적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매년 한국이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510년 정도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북쪽 국가만이 아니라 남쪽 섬나라와 대륙 국가의 핵위협에도 대응하기로 마음먹게 될 것이라는데요. 특히 북쪽 국가의 세력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이 통일할 기회가 왔을 때 대륙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핵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최소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이 언제나 작전을 띄고 있어야 하기에 적어도 수직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45척의 잠수함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2주간 잠수하는 것이 가능한 1.800T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3.0T급의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인 SLBM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 VLS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개발해 탑재할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근혜의 바다에 숨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SLBM을 통해 주변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하려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이 필요할 텐데요. 핵무기마저 개발하게 된 상황이라면 SSBN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이미 이 시점에서 우리는 S 최강의 비대칭 전력으로 손꼽히는 핵탄두 SLBM과 SSBN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한미 미사일 지침은 완전히 해제된 상태죠.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5T, 180M의 지하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괴물급 탄도미사일 현무사를 가지고 있으며 탄두 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현무산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도 운용되는데 잠대지 탄도미사일인 SLBM 현무사사로 명명된 바 있죠. 여기에 사정거리가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삼시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2시를 개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의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 또한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했고 추가로 우리 공군의 핵투발 능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류기를 도입했고 F-15K나 KF-16을 이용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급류를 받을 경우 전투기의 채공시간이 7,090분 정도 길어지게 되는 것으로 최근에 한국은 앞으로 전투기를 이용해 발사되는 공중발사탄도미사일 또한 개발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3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대륙국가와 북쪽 국가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상호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 한국은 발달한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수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본은 퓨렉스형의 제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륙이 핵전력을 증강시키고 미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을 진행하는 것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에 신중히 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운반수단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한국은 이들 요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월성 원자력에서 운영하는 사기의 중수로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2만 6 0kg의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양은 무려 4, 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퍼거슨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월성 원자로 사기를 이용할 경우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E500kg이나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월성 원전 1호기가 연구 정지된 상태이기에 이 수치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성 원전 등에서는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소폭탄에 쓰이는 리튬 육는 자연 리튬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해 1010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것을 퍼거슨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핵폭탄 설계에는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초고속 전자기폭장치도 필요하지만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로 볼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닐 거라는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높은 컴퓨터 관련 기술 수준을 보아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에 대한 실험조차 필요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것은 사실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용도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경제적 제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하에 한국에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이 필수인 핵무기의 제조는 명백히 이를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핵확산금 지조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핵개발은 안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확산금 지조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핵개발은 안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에는 동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의해 납득되고 핵무기 개발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만만치 않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이를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핵전략 전문가인 퍼거승 회장은 한국이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제 제재를 돌파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인도는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경제 제재는 1년을 가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는데요. 인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처럼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인도가 급성장하게 될 경우 대륙 국가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에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결국 당하는 쪽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기 마련이기에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퍼거슨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 있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제재는 다른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퍼거슨은 이 같은 근거들을 들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장기간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인도나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는 북쪽 국가의 핵무장과는 경우가 달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퍼거슨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기를 추진하며 계속해서 대만 해업을 둘러싼 지역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각자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만으로도 한국은 대륙과 일본의 엄청난 핵능력을 과시하고 북쪽 동네의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핵을 포기하면 우리 한국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K9의 첫 배치가 이루어진 지 2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와 휴전선을 맞댄 북한 역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며 지상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냉전 이후 지구촌에서 벌어진 각종 소유와 분쟁을 비롯해 더욱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은 더 강력한 포탄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자존심이자 세계 자주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K9의 진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007년 티르키에의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 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 화기 K9의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티르키에 폴란드와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중국의 PLG-45 등 경쟁 기종들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인데요. 여기에 2022년 이후 체결된 계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를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풍산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 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 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포탄 비행 거리를 연장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하기에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 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선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4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155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묵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 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세계 155호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미국에서도 개발해 전장에 배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구경 감소탄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제시장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은 사거리 7만 130km에 대응하는 M-122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 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계란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개량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성능개량형인 블록 1의 차체는 기본적으로 2018년 등장했던 K-9A를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전장치를 설치 및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 포시는 강선 및 크롬도금을 세로해서 수명을 1령발일 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록이야말로 K-9 계열의 최종개량형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K-9A 블록이는 활용면에서 미국 M-122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활약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시는 기존의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포심만큼 10발 이상에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 블록이에 적용될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00km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인 것과 더불어 램제트를 개발 운영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램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창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가 접목되며 고무 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모두 고려 중인데요. 방산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체계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 장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연료 전지 등의 탑재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 개량 작업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의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에 사거리 연장탄까지 판매해 올해 개봉한 중국의 영화 장공지왕은 중국판 탑건 이른바 짭건으로 불린 영화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미국의 F-35 전투기가 중국 선박을 위협하자 층두 J-10으로 추격한 주인공 레이유는 적기를 무리하게 추격하다 기체 손상을 당합니다. 중국은 F-35에 대항하고자 층두 J-20이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했고 레이유는 이 기체의 조종사로 투입됩니다. 개발 시험용 훈련기 기체는 엔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시험비행 조종사팀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레이유는 남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엔진을 탑재한 J-11이 세대와 충돌해서 살아남고 이로써 기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J-20 기체로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F-35를 쫓아내어 중국 공군에 자존심을 세웁니다. 즉 중국의 J-20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쫓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 탑건이 매버릭이 높은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하자 장공지왕의 CG와 그래픽이 너무 허접해 제작업을 위해 개봉을 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퉁이지만 중국이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정성을 들인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중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흥행에 성공하며 집안 잔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J-20의 진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J-20이 미국의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J-20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J-20은 중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스찬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J-20은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탈취해 카피한 전투기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텔스 관련 기술자 나시르 고와디아에게 징역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와디아는 방위산업체인 노스롭에서 스텔스 폭격기인 BEA 스피릿의 개발에 참여해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미국 검찰은 고와디아가 6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를 방문해 중국 측의 테스트를 도와주거나 결과를 분석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배기 시스템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고와디아가 체포 당시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11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기밀로 분류되던 BEA 폭격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거나 돈 세탁, 탈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J20도 2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J20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은 옛날 격추된 적이 있었던 F-117의 잔해를 조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위산업 관련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격추된 F-117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미그 MFI의 기술이 대부분 계승된 것이 지금의 J20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J20은 여기저기서 기술을 모아 모아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수출 규제로 인해 레이더, 엔진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중국이 자체 개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성능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J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느긋했습니다. 얼마 전 케네스 월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J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DOMINATINATING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고강도 훈련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도 중국의 J20디우기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군은 J20에서 PL-10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실패했는데 최근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군은 J2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J20이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전투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험 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J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J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80여 대에 달한다는 뜻이고 2025년이면 J20의 수량이 500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속도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3의 개현도 예산으로 공군의 군의 병대용 F-35 전투기 61대를 구매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0이 되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의 개현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대략 75대에 그쳤습니다. 즉 중국은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J20 단일 기종만으로도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J20 생산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WS-10C 엔진을 올해부터는 WS-15 엔진을 J20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능을 대폭 개량한 엔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J20 도입 속도도 크게 빨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J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찍어내는 것은 곧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방비를 단번에 2배로 증액해 군비 증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폭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서 대만에 제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IRST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추적장비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대만에 팔기로 한 장치, 즉 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J-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J-22 대만섬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J-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작년 11월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적외선 추적장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J-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J-22 대만 방공망을 우롱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적외선 탐지 추적장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죠.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기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80km로 원거리에서 J-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 전투기와 장비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만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일첩 번째입니다. 과거 12년에 한 번씩 팔았는데 이제는 1년에 34회 꼴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대응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전투기를 찍어내는데 꼴모래도 이처럼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한 두 나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이 국방 예산만 천조원을 쓴다는 이른바 천조국 미국을 집어삼켰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방산업체가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를 결정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더구나 방산 분야에서 덩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잠수함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ADEX 2023에서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다채로운 무기체계가 공개된 가운데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끌고 등장해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ADEX의 경우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 비행기, 우주발사체 등이 중심이 되는 항공우주방산산업전시회인 그만큼 3000T급 중형 잠수함을 들고 나타난 하나오션의 모습에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은 해군 최신 함정이자 곧 발주 예정인 장보고산배치 2, 중형 잠수함과 대한민국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제시한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방산 위상을 한껏 세운 대표주자인 장보고산배치 2를 공개하면서 해외 함정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장보고산배치 2에는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분류추진체계, AIP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리튬이온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세계 최초로 탑재돼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AIP 연료전지와 리튬 배터리를 결합한 추진체계를 적용한 게 하나오션 잠수함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잠항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 7번째로 수직발사체계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번에 공개한 최신 전투함정은 3000T급 국산 중형 잠수함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현재 취역 중인 안창호함, 암무암보다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과 암무암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전지체계, 말구평 손하, 관통형 공격잠 반경, 디젤 엔진 기종 변경 등의 작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곧 발추될 것으로 알려진 이 잠수함은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타다, 폴란드 등각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 고위 관계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수주 이야기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번 아덱스에서 이들 국가의 방산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장보고산 배치 이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물론 전세계 방산업계가 한 차례 들썩였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트면서 한국이 드디어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엄청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에 이번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두고 미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방산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인 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에 인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했으며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노르웨이 해양해상풍력에너지 전문기업 아커 그룹 계열사로 미 회사청에서 발주한 국가안보 다중임무선박 해저안반설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 실적을 그런데 사실 하나의 이번 필리 조선소 인수 타지는 미국 현지 사업을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연안무역법을 통해 자국에서 건조 또는 상당 부분 개조되거나 미국에 해상운송 권한을 등록하고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만이 미국 연안 운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국내 항구간 운송 권한을 국가가 갖고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한다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내 건조라는 추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종에 따라 요구 범위가 달라지는데 군이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나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인수에 대해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방산과의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새 출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추진하는 대규모 M 언드어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 다양한 시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과 해상풍력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하나오션에 어울리는 M 언드어라는 평가입니다. 필리 조선소는 이름 그대로 미 해군이 태동한 필라델피아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소로 세계 최대 해군기지이자 미 해군의 핵심기지인 버지니아주 노포크와 해군사관학교 아나폴리스 등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 조선소는 상선과 더불어 군을 포함한 정부로부터 선박 수주하거나 이들이 운용하는 선박의 정비 보수를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가 북미 지역 조선소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가속하면서 함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해군의 유지 보수 정비 시장도 커지고 있는 데다 해상풍력 설치선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선소를 통해 건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하나 말고도 국내에서는 HD한국 조선해양 등도 북미 지역 조선소 인수를 적극 추진할 정도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경우 필리 조선소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면서 하나에 따르면 필리 조선소 M 언드 A 인수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될 전망으로 이를 위해 다음 달 하나오션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그동안 우려스러웠던 하나오션의 재정이 이제 적자를 탈출하며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이달 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혹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 내에서는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함께 하나오션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반기 카타르의 운반선 대량 발주가 예정돼 있는 데다 다음 달 유상증자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위 산업이 여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하나오션 역시 초격차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 아래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13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발주가 잇따를 예정이라 실적 호조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쌈을 국산화하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으로 총 6척의 수주 금액은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수상함 2척을 동시 건조할 수 실내 탑재 공장 신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수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엔 하나오션이 폴란드, 필리핀에 이어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덩달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 잘수할 프로젝트에 가장 주특하고 있는 미 현재 캐나다 해군은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60조 원에 달하며 잠수함 척당 가격은 2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올해 하반기 공고가 나와 이르면 2026년 계약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으로 현재 퇴역을 앞둔 제재이다는 통해으로 위험을 받고 제레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어 신형 잠수함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의 잠수함으로는 하나오션이 건조한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이 유력한 상황으로 도산 안창호함은 장거리 자막 및 SLBM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폴란드 군비청이 추진하는 잠수함 획득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군에도 장보고 3PN 잠수함으로 명명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폴란드 잠수함의 경우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하나가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와 기대가 큽니다. 약 3조 원을 들여 잠수함 2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역시 이번 아덱스 2023에서 하나오션 부스를 들려 잠수함 건조와 운용 현황을 직접 살폈을 정도로 수주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하나오션이 무인 잠수정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잠수함 명가로서 이름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나오션은 ADD가 주관하는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ADD가 주관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체계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나오션은 모듈형 파워팩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검증용 시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그룹의 로봇 전문기업인 하나로보틱스가 하나오션과 함께 조선소 현장 수요에 맞는 소형 협동 로봇을 개발에 나서면서 품질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선박 제조 현장에 로봇 도입을 늘리고 있는 만큼 소형 협동 로봇을 개발해 용접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디젤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 전력의 핵심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